뭐 있었냐? 하지만! 어려움은! 아 미친 하지만! 뭐야, 기관총 포탑? 또 어마무시한 것도 누가 들고 온 거 아냐 이거? 아.. 시악 안들어 가 뭐야 이거, 여기있냐? 와아 이거 말도안돼 머리 깠는데 진짜 안맞네 그냥 쏘는게 낫겠다 야 그래 이거 총이 지금 너무 구린거 같애 진짜로 어 총이 내가 스나라 그래가지고 좀 기대를 했는데 너무 약하다 이것도 데미지 13이고 한축 레이저 머스킷 이게 쎄구만 근데 이건 진짜 안보여서 문제라고 스코프가 없어서 바닥에 있었던거 같은데 저쪽에 저건가 저 그냥 쏘면 되냐 어 그냥 쏘면 돼 됐어 야 맞다잇떠 맞다잇떠 이정도 핌이 맞다잇 뜰만해 어어어 장전 장전은 예상하지 못했어 장전은 예상하지 못했군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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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저 위에를 먼저 보내버려야겠다 야 자 오케이 7%에 기저어어 아 안돼 오케이 흫 음 됐다 우와아 총절이 게리얼해 얘부터 먼저 깨자 얘부터 먼저 깨 어 저 뭐야 밑에 뭐 있다 포탑이냐? 어 포탑이다 포탑 자 저거 깨고 포탑 됐스 오케이 어떤 놈이 게임하는데 카스를 초대하고 있니? 정신 못차리니? 또 진짜 어떤 또 초등학생분이 계시네? 어디로 도망갔다 이런 곳이면 터지는거 아냐? 아 이제 가자 그냥 딱 들어가서 가자 자 어우 상당히 빡신 미션이네요 여기가 나 이렇게까지 빡실거라 생각하지 못했어 진짜 어 와 여기 너무 빡신 미션이었어 뭐라 그래야 되지? 풀아웃을 처음 해본 사람은 이런 게임이다라는거 알려주는 그런 장소같애 어 어 어서와 폴아웃은 처음이지? 어 약간 이런 느낌? 어 여기 어 여기 진짜 좀 빡셋다 그 훈수만 없으면 스트레스 안받아요 그 마피아님 기억하세요 예 훈수만 없으면 스트레스 안받습니다 방제를 좀 보고 들어와주시구요 음 멘탈 깨지면은 유튜브 영상도 많이 망가지니까 조금 그거 아시고 훈수해주시면 아니 훈수를 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어어 깨같은 물 우와 야 이거 리얼 좋다 어 이건데? 뒤졌어 야 뒤졌어 저기로 야 저기로 왔으면 좋겠다 뭐야 사박에서 다 들려 이거 뭐야 이거 뒤에서 나오는거 아니야? 이럴때 좋은방법있지 그냥 여기 쏘는거야 이럴때 좋은방법있지 그럼 여기로 몰려들겠지 왔다 뒤졌다 어 뭐야 이거 아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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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put 후 후 후 후 후 후 후 aches 후 이제 어우 야 근데 권총이야 쏘는 맛이 난다 야 권총이 확실히 쏘는 맛이 나네 어어어어어어어 와아 너 좀 조용히 춤 해봐노 어 됐어 클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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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가 무적이어서 편하네 됐어 일단 다 먹어 일단 다 먹어 오른다리 됐어 소총만 한번 먹자 이거 무슨 총인지 모르지만 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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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어 먹고 됐어 아깝지 뭐 권총이 답이야 타자기? 가져갈까? 돈 좀 내지 않겠어? 어후 어후 아잠깐 목적지가 지금 위에네 여기 아니야 위로 올라가야되네 이쪽이다 이쪽이야 위로 가게되면 근데 다시 왔던 길로 가지는데 가자 그냥 가보자 음 음 가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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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비 무시하고 가보자 네비대로는 못가겠다 길이 달라서 어디서들이 타북 도달해 왁 뱃 도달해 분노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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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이스 좋아좋아 야 여기서 딱 쏘면은 머리 쏘겠다 41% 확률 믿습니다 그렇지 아 뭐야 그렇다면 여기까지 어허 아 죽였구나